히말라야 다쳐 멀리 비켜 다쳐 때로는 용감해서 문제지 외쳐 구해달라 외쳐 아니면 지금부터 널 잘 봐 터져나오는 잭팟 누가 뭐라건 so what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터져나오는 잭팟 멈출 때까지 Can't stop 꼭 깨져봐야 아픈 줄 알지 그래서 니가 거기까지란 거야 벌써 모두 베어보고 show me shit 벌써 모두 깐다 보니 fa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